안녕하세요. PGA 클래식 골프의 미치다 옥인우입니다. 여러분 드라이버 시리즈 어떠세요? 해보니까 도움이 되나요? 이건 그냥 드라이버 시리즈가 아닙니다. 옥스윙 드라이버 시리즈입니다. 이제는 글쎄요. 일반 컨벤셔널 스윙은 관심도 없고 저희는 옥스윙을 특화해서 여러분들께 레슨을 해드립니다. 요즘은 선수들도 레슨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귀찮아요. 그런 걸 언제 고생시켜서 할 건가? 저는 여러분들이 골프를 쉽게 치는 그날이 이미 왔지만 그게 퍼져나갈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사이드블로우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예전에 사이드블로우는 제일 위에 있으면서 컨벤셔널 스윙, 옥스윙 하지만 이제는 옥스윙 드라이버 시리즈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사이드블로우를 초대를 해서 어떻게 치는 게 좋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오늘 꼭 그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사이드블로우를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뭐 사이드블로우 보면 뭐 할 거예요? 때리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옥스윙에 풀스윙이죠? 젖혀! 이거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이걸로는 추진력이 약하니까 약간 여러분 유연성에 맞춰서 돌려 그리고 오른손으로 팍 때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이드블로우를 하는데 약간 원리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수들이 스윙을 쫙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여기에서부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보면 어때요? 어디 어깨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오른 어깨가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럼 오른 어깨가 위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 아래로 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왼 어깨가 위로 올라가 있다면 우리는 이쪽에서 출발하니까 위로 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난 착시가 뭔지 아세요? 백스윙을 했잖아요. 그럼 선수들은 지금 오른 어깨가 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면 어퍼때리니까 어떤 보상 동작을 하냐면 쫙 소위 말하는 뭐 트랜지션 동작을 통해서 이렇게 어깨를 위 아래로 바꿔 놓습니다. 그럼 클럽이 자연스럽게 뒤로 떨어지죠? 그럼 그 상태에서 옆구리를 때리려고 가는 게 선수들의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동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똑같이 따라하려고 보세요. 왼 어깨가 있고 오른 어깨가 위로 있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때려요? 바로 때려. 그러니까 어퍼 때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왜? 오른 어깨가 위에 있으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애시당초 위로 이렇게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이렇게 돌립시다. 왜? 이렇게 하면 사이드로 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른손을 쓰는 스윙을 먼저 가르쳐 드리고 있잖아요. 나중에 더 커지면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그러면 사이드블로우라는 건 뭐냐면 공을 때리는데 골프채 회사에서 정해놨잖아요. 이쪽으로 때리라고. 그럼 이쪽을 지금 때리라고 만든 건데 왜 위를 쳐다보면서 그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에서 밑을 쳐다보면 아무리 옆을 때린다고 해도 본능적으로 위에서 내려 꽂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시선을 우측으로 꽂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사이드블로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젖돌 때 배웠죠? 젖혀, 돌려, 때려. 돌려는 미들스윙도 괜찮고 스몰스윙도 괜찮고 빅스윙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일단 사이드블로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는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지금은 클럽페이스를 스퀘어로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들이 머리를 뒤로 보내서 공의 우측을 보게 되면 클럽페이스가 굉장히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백스윙을 할 때도 여러분 몸이 기울어있다고 해서 그 몸에 맞춰서 뒤집으면 안 되고 그대로 들고 때릴 때도 여러분 몸이 기울어있다고 해서 다시 이거를 몸에 맞춰서 열면 안 되고 그대로 스퀘어로 때리셔야 된다는 말 정말 열 번도 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젖혀, 돌려, 때려로 사이드볼을 가는데 우리 셋업에서 배웠죠? 체중이 우측에 80% 정도 걸린다고 자 그러면 젖혀, 돌려, 때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젖혀, 돌려, 때려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막 뒷땅 치고 난리 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젖혀라는 동작을 취해놨기 때문에 뒷땅 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스윙에 오기로 했다고 치지만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뒷땅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본 상태에서 첫 동작을 젖혀로 제가 이미 고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젖혀, 이 동작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젖혀, 때려를 해도 충분히 사이드에서 때리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사이드블로우, 사이드블로우, 사이드블로우 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보고 있대요. 근데 다 이러고 있어. 이렇게 보고 있대요.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완전히 이렇게 진짜 대놓고 보셔야 돼요. 사이드블로우는 여기에서 딱 본 상태에서 완전히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면 정말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젖혀, 먼저 젖혀, 돌려, 때려 하면 딱 그 자리로 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젖혀를 안 하고 가면서 젖혀를 하면 난리가 나요. 이런 동작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트리거, 그 다음에 방향의 모멘텀, 그런 걸 정해주기 위해서 딱 젖혀를 미리 정한 거니까 그건 그런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른손 스윙 중심을 건들고 있습니다. 오른손 스윙 중심을 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젖혀, 때려. 그러면 사이드블로우를 치면 무조건 드로우가 나게 돼 있어요. 왜? 왼어깨가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옥스윙을 떠나서라도 공이 맞는 순간에 왼어깨가 위로 올라와 있으면 이 공은 무조건 드로우가 나요. 클럽페이스를 뒤집지 않는 한은. 공이 맞는 순간 왼어깨가 위에 있으면 이건 무조건 슬라이스가 나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옥스윙을 할까말까 고민하는 분들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것만 적용하셔도 상당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딱 본 상태에서 클럽페이스 완전히 닫혀있는 느낌. 그리고 젖돌 때, 젖혀, 때려. 그러면 파워 보세요. 젖혀가 그렇게 무서운 애예요. 젖혀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아시겠죠? 사이드블로우는 생명입니다. 저는 사이드블로우는 아, 이건 정말 너무 많이 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라운드를 할 때 갑자기 왜 이렇게 정타가 안걸리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힘드니까 머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바로 힘들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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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이렇게 봐야지. 그리고 머리만 젖혀 놓잖아요. 그러면 그냥 갈기는 대로 갖다 맞습니다. 갈기는 대로. 보세요. 지금은 다시는 좀 세게 쳤거든요. 딱 260 정도 나오네요. 사이드블로우가 그렇게 무서우네요. 갈기는 대로 받아줍니다. 아셨죠? 사이드블로우 더 강조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래서 다음 시간에 스몰 스윙 사이드블로우 그 다음 시간에 미들 스윙 사이드블로우 빅 스윙 사이드블로우 계속 할 거예요. 시간은 길지 않을 겁니다. 보기 싫으신 분은 스킵하셔도 돼요. 하지만 거기에서도 하나하나 새로운 이로이 나오겠죠. 어떤 부분? 체중 이동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하나 따라오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쭉 개활적으로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 빨리빨리 초대하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10만 명 같이 만들어 주셔야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광고 끝까지 보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몰 스윙 사이드블로우 들어갈 겁니다. 지금까지 골피미치다 오기일우였습니다. 조육대 구두